아 예 안녕하십니까 방문 시작하셨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휴 공부를 너무 쉬하다 보니까 지금 나옵니다 지치고 bp 트위치 치면 나오죠 이번 노트 결과 이번 노트 결과가 있습니다 8번 12번 30번 36번 41번 42번 나왔습니다 나의 품 차이 그럼 이 보너스 숫자가 42네 4 아 너무 홀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일단 여기 좀 많이 와주시고요 분석, 로또 분석 여기 딱 누르시면 여기 로또 분석이 나오죠 여기 나오니까 또 화요일날 육수 나오고 공합수 나오고 장기의 밑줄연 숫자 파악하기 체이저 수출연 숫자 파악하기 흡착필달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님들 1등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제발 좀 2등 되세요 나중에 또 뵈요 네 네